인형은 아미들에게 화이트의 선물이네. 그렇지. 찾았다. 야자자자. 아야야야야. 아니 진짜. 다 왔다 야. 이사희 씨 뽑나요? 와. 뽑았어요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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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렘하다가 잠깐만 봐봐. 야야. 야야. 와. 야 우리 아미들을 위한 선물을 위해 응? 엄마 괜찮나? 아따 괜찮냐? 괜찮냐? 어떻게 말이야? 와 살아있네. 괜찮나 엄마? 이 괜찮나? 화려한 머리 색깔 팀 대 안 화려한 머리 색깔 팀. 이 돈봉투가 앞에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 고려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 많아서 부럽네요. 오 좋겠다. 오 좋겠다. 진 팀 벌칙은 봄날 큐티 버전 셀프캠을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할지 생각해 빨리 지금부터. 15,000원짜리 어떻게 10만원도 뽑습니까? 진짜로요? 네 진짜로요. 10만원에 두 개 뽑았습니다. 자 지민아 가자. 어? 지민아 대표. 대한민국 대표 똥손. 지민아 거기 가면 라프라스 발에 아주 상큼하게 벌릴 것 같지 않니? 오 야. 오 지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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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 번 더 있어. 여러분 똥손이 해냈습니다. 이게 바로. 대한민국 대표 똥손이. 야 똥손 왜 갑자기 왜 그래? 야 이게 바로 똥손. 야 잠깐만. 야 야 야 야 나홍이 아니야. 라프라스 라프라스. 야 일단 넣는다고 대책이 아니야. 야 4초 남았어 3초 남았어. 지민아 눌러! 여기 너무 큰 것 같긴 한데. 오 야. 우리 bacsn이가 안됩니다. 야 야 빨리 빼. 빨리 빼. 빨리 빼. 5초간 아이컨. 아 이게 쉽죠. 자 여기 해볼까요? 본 팀 같이 할까요? 하나 둘 셋. 미션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오케이! 성공! 노래방 18번 한 소리 부르기 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에 추워지게 기억 좀 따라줘요 자 저는 어떻습니다 잠깐만 이상희 씨 근데 여기 예술은 이상! 이상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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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! 이상! 이상하네요 너무 높다 노래가 시간 안 해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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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파도 못 뽑을 것 같은데 파도가 아니야 파도가 아니야 파일이 어때? 라이언라이언라이언라이언 여기서 만약에 랩몬의 은지연씨 뽑으면 진짜 중심치기는 거예요 오 야 오! 이건 자 슈가 형이 자신했어요 자기 엄청 잘한다고 한 번 봅시다 자라나 모더나 한 번 봅시다 15초 밖에 없어요 자! 제가 보니깐 땡이죠 눌러 땡! 다행님 아닙니다 하나ail다 오오오! 와우! 야 이거! 야нал 조린 뭐야 뭐야? 코롤이요? 우와!? 와우와! 2대1입니다 자 2대1 자 미션 확인해 주세요 미션 손키스 3종 세트, 귀엽게, 섹시하게, 터프하게 귀엽게, 섹시하게, 터프하게 아우, 닦아, 닦아 야, 나, 나, 나 아까 못 닦아보었다 이거는 뭘 뽑을지 이렇게 셀렉을 하는 게 중요해요 셀렉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 3만 번 뽑아주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, 갑니다 그치, 그치 제이지? 안 돼! 오, 안 돼! 진짜 좋다 와, 저거 진짜 내가 다 했다 아, 자, 한 번 더 저거 지금 못 뽑는다, 저거 아니야, 내가 뽑아요 형, 아니야, 아니야, 그래, 지금, 지금 좋다, 괜찮아, 지금 나이스 제발!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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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싸! 호사가 다 했다, 다 했다 아니야, 아니야, 좀 더 위로 defense, 호락호락하지 않아, 나오면 안 될 거야 나온, 나, 나 우리 다리가 변 거야 왼쪽, 왼쪽, 왼쪽 그렇지 좀만 더, 좀더, 좀더 위로, 좀더 위로 야, 야, 나중에 똥콜이 어서 나의 말 듣지마 된 거 같아 오, 됐다, 됐다 됐어! 됐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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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3천원으로 3개 뽑았습니다. 대단한 친구들입니다, 진짜. 뭐야, 미션입니다. 헬를라스 마시고 봄날 부르기. 맛있겠다. 허공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어, 평소 팀이 무슨 아니야? 작은 먼지처럼 저희가 뽑은 이건 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가게 될 거예요. 화이트데이 선물입니다. 네.